오늘의 복음. 오늘은 2020년 4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독서는 사도행전의 말씀 2장 14절에서 33절입니다. 오순절에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일어나 목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유다인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 말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이스라엘인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자레 사람 예수님은 하느님께서 여러 기적과 이적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확인해 주신 분이십니다. 하느님께서 그분을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그것들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느님께서 미리 정하신 계획과 예지에 따라 여러분에게 능겨지신 그분을 여러분은 무법자들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죽음에 사로잡혀 계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이시 그분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 언제나 주님을 내 앞에 모시어 그분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기에 내 마음은 기뻐하고 내 혀는 즐거워하였다. 내 육심마저 희망 속에 살리라. 당신께서 제 영혼을 저성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거룩한 이에게 죽음의 나라를 안이 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제게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신 분. 당신 면전에서 저를 기쁨으로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다이조상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죽어 묻혔고 그의 무덤은 오늘날까지 우리 가운데 남아있습니다. 그는 예언자였고 또 자기 몸의 소생 가운데서 한 사람을 자기 왕자에 앉혀 주시겠다고 하느님께서 맹시하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부활을 예견하며 그분은 저성에 버려지지 않으시고 그분의 육신은 죽음의 나라를 보지 않았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이 예수님을 하느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우리는 모두 그 정인입니다. 하느님의 오른쪽으로 떨어 올려지신 그분께서는 약속된 성령을 아버지에게서 받으신 다음 여러분이 지금 보고 듣는 것처럼 그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복음은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 28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그때 여자들은 두려워하면서도 크게 기뻐하며 서둘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하러 달려갔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마주오시면서 그 여자들에게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다가가 엎드려 그분의 발을 붙잡고 절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아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들은 거기에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여자들이 돌아가는 동안에 갱비병 몇 사람이 도성 안으로 가서 일어난 일을 모두 수석사제들에게 알렸다. 수석사제들은 원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한 끝에 군사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말하였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 하여라. 이 소식이 총도 거기에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그를 설득하여 너희가 걱정할 필요가 없게 해주겠다. 경비병들은 돈을 받고 시킨 대로 하였다. 그리하여 이 말이 오늘날까지도 유다인들 사이에 퍼져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은 박기석 사도요한 신부님께서 해주십니다. 평안하냐?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아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들은 거기에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마리아 막달레나와 다른 마리아는 주님의 부활을 확실히 깨닫습니다. 사실 이 여인들은 부활을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에 항류를 받으려고 그분의 무덤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분을 만났을 때 그들은 자신들을 묶어놓았던 슬픔에서 벗어나 부활하신 주님께 스스럼 없이 다가가 발을 붙잡고 절합니다. 마침내 여인들은 죽음보다 강한 영원한 생명의 신비 앞에 몸을 숙여 순환과 고통을 통한 부활의 의미를 진정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경비병들은 겁에 질려 까무러치고 심지어 수석사제들에게 돈으로 매수되어 부활 사실을 왜곡하기까지 합니다. 믿음의 여인들과 달리 진실을 감추려는 수석사제들과 물질의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한 경비병들은 재와 죽음을 이겨낸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힘을 무시한 것입니다. 개운의 죽은 덤 무심히 서있던 나무가지에도 새 생명의 기운이 만년한 이 봄의 한가운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 그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한다면 밝혀진 진실을 의심없이 받아들이고 현실 삶에 만족하려는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두 여인과 함께 무덤 앞에 서 있습니다. 썩은 시신이 있는 무덤이 아니라 빈무덤을 증언하려고 그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합시다. 감사합니다.